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안에만 있는 영생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주일은 한 번 더 우리 전도운동의 디데이였습니다. 또 많은 새가족분들과 또 오랜 기간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던 분들이 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또 많은 예배 회복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는 한 번 더 그동안 또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연락하고 또 한 번 더 찾아갔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의 그런 뜨거운 열정과 또 영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단위 목사님께서 우리 초청된 새가족들과 또 회복자분들에게 또 영접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역시 또 한 주간 주일 강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 번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또 잘 뿌리 내려서 누구를 만나도 또 유일성의 복음으로 또 정확한 답을 주는 귀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서론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 기독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맞다. 맞는 말이다. 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것은 윤리도덕적인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입견인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착함의 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구제, 봉사, 선행 물론 우리 교회도 이런 NGO와 복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고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요소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그 본질 자체는 아닌 것은 이미 타 종교와 타 기관에서 더 전문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례의 요한적인 교회도 있고요. 예리미아 형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엘리아 형의 교회도 있고 어떤 이런 율법,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선지자형 교회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교회들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 교회의 본질 자체는 아닌 겁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물쇠에 맞는 열쇠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여러 요소 중에 함께 그리스도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인사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마찬가지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늘 믿음의 고백이 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감격 체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자네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회적으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에서 오자원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성경 구절의 저의 인생 성구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거든요. 구원의 확신 이 기준을 저는 말씀해 뒀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 늘 저의 컨디션 내 기분 내 수준 늘 여기에 두다 보니 이것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벽에 그렇죠? 견고하게 박힌 못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늘 흔들이는 거에 박혔으면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저에게 참 자유와 해답을 줬던 성경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그냥 나는 오늘도 예배에서 졸았던 하나님 자녀 이번 주에 나는 좀 교회 가기 싫었던 하나님 자녀 이번 주에 나는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하나님 자녀인 것 뿐이지 그 수식어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줬고 해답을 줬던 말씀인지 이 말씀이 이번 강단에 다 선포되니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참고로 유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냐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지구병동이다. 생로병사의 문제 속에 모든 인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적 존재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다스리는 축복을 위임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거든요. 따라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언약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명 언약 이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여러분 구분점 그리고 경계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실체를 알려주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기억장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자유는 무제한의 제한 없는 기준 없는 그런 수준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거든요. 법도요 지킬 때 보호를 받습니다. 안 지킬 때도 보호해 주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바로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의 법과 같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청각입니다. 그거 보면서 지킬 때 너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빨간 불일 때 건너놓고선 신호등 탓할 수 없는 겁니다. 빨간 불일 때 건넌 사람 잘못된 것처럼 선악과 언약을 저버리고선 선악과 왜 만들었냐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이 선악과 언약이 선악과 범죄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사실 악용한 거거든요. 반드시 자유의지 내가 한 것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 그 보호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거 감당해야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 죄의 굴레 속에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 세상에 웬만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없고요.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최선 다하고 진실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만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돈으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듯이 근본 문제라는 뿌리를 갖고 있는 한 불신자 6가지의 열매가 그냥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불신자 6가지의 상태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또 정신적인 문제 속에 육신의 문제 찾아오고 또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그리고 이후에 자손에게 영적인 이 저주가 되물림되지는 이 사이클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찾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라는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어떠한 방법도 윤리도덕도 어떤 명예와 과학과 철학으로도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는 우아한 질고 재앙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하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룰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오직 그 마스터키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 전쟁 왕들, 선지자, 제사장 모든 역사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예수가 누워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지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말 예수라는 이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리스도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을 통해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기리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새로운 산, 살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이름을 힘으로 우리는 담대입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 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속죄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족들에게도 사실 이 속죄사역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옷은 드라이클리닝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는 세상에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감옥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결되는 원죄 문제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지우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유한에서 3장 8절, 또 유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처럼 만앙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우리가 믿어졌다, 깨달아졌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닌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것은 부신자에게도 주는 일반적인 은총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특별 은총.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유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접은 인생의 주인을 우리가 바꾸는 작업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이 영접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셔드린다는 뜻도 있지만 붙잡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계속 연속적으로 붙잡고 가는 삶이 영접한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기도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아직은 아버지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영접도 되어지는 겁니다. 예, 영접 안 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건 이 객관적인 사실이 영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관적인 사실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으로 그 건세가 내 건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오직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확증하시고 하나님 자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신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너에게 영생이 있지 않냐 바로 요한일서의 전체 결론이 바로 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이제는 풍성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또한 기록했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신분과 이제는 소속과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바뀔 예정도 아닙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이런 신분과 소속과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모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종교인들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화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 수만 가지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다 누리고 가지도 못할 축복이지만 정말 좀 에키스만 담아서 일곱 가지 축복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신분과 네 가지 건세 속에 신분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건세는 믿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때 예수 이름으로 허감 꺾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이것은 내가 믿고 사용할 때 건세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으로 변화됐고 마귀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반응하시거든요. 예수 이름은 꼭 영적 계약사와 같아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허감이 무너지고 또 내세가 보장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고 정권처사가 보호되어지고 또한 이제는 사람과 또 세상을 살리는 건세가 그 증인된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 가지 확신 목사님 또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늘 신앙의 집을 기억합니다. 다섯 가지 확신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꼭 다섯 가지 기둥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기둥이 든든히 서야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는 이 다섯 가지의 확신으로 기둥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있는데 나머지 확신은 없고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을 필두로 해서 사제의 확신, 기둥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것이 세워질 때 굉장히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다섯 가지 확신은 우리가 이 집으로 치면 꼭 울타리 역할과 같습니다. 울타리는 바깥과 우리 집을 구분하는 경계선도 되고 또 보호의 역할도 되듯이 확신 있는 자는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 확신인 자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섯 가지 확신 다 갖고 싶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갔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듣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 확신 처음에 금방 생기지 않지만 사귐을 가질 때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수준을 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곱 가지 축복, 다섯 가지 확신 정확히 알고 누릴 때 우리가 영향력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히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작별 인사를 잘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과 우리가 작별을 해야 됩니까? 세상도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익숙한 거 여기가 너무 좋죠. 솔직히 새로운 거 늘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익숙한 것과 잘 결별하고 늘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은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역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예체질 삶의 모습들과 자꾸 이별하는 연습 작별하는 연습을 할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주일 예배드리는 것. 왜? 예배드릴 때 내가 발견되어지거든요. 예체질이 보여지고 말씀 속에서 작별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도전력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원래 인간, 원래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적 존재, 인마 누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제목에도 나오지만 영생, 단순히 영원히 산다,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영식인 사귐 자체가 바로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은 이퀄 인생 성공.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가면 한 주간 보장받고 가는 겁니다. 이런 영적 공식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와 성장의 축복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